안녕하세요. 셔프 이현봉입니다. 저는 평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곤 하는데요. 약속이 있어 멀리 나갈 일이 있을 때도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고요. 제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. 그건 바로 미세먼지 때문이죠.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차량 2부제에 동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이면 깨끗한 공기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. 모두 함께 미소짓는 세상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. 여러분도 저와 함께 미소하지 않으실래요. 미세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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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세먼지